전남 돌입대에서 무분별한 학과 통폐압으로 인해 교수들이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학교로 옮겨다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의 몫입니다. 보도에 고우리 기자입니다. 유아교육 전공자가 없는 전남 돌입대 유아교육과의 지난해 교과목입니다. 전공과목 32개 가운데 문학과 글쓰기 관련 과목이 5개나 됩니다. 교육부가 정한 필수 과목은 아동문학교육분, 다른 전문대는 문학과 글쓰기 과목이 한두 개인데 반해 돌입대만 비정상적으로 많습니다. 이들 과목은 모두 국문학을 전공한 유아교육과 전임교수가 맡고 있습니다. 교수의 전공에 맞춰 교육부 정책과 어긋나는 과목을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유아교육과에는 파닉스와 교실영어가 개설돼 있습니다. 유아 영어교육의 부정적인 교육부 정책기조와 배치되는 과목입니다. 이들 과목은 영어영문학을 전공한 교수가 맡고 있습니다. 다른 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미술상담보육과엔 캐릭터 개발 실무 등의 과목이 개설됐습니다. 아동미술과는 거리가 먼 과목들입니다. 아동미술상담보육과의 유일한 전임교수가 산업디자인 전공자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보다는 교수 전공에 맞춰 교육과정을 짜맞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유아교육의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작대하게 배워나오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 만족할 만한 교사가 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가 있는 거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도립대의 취업률은 60.5%로 광주전남전문대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전국 7개의 공립전문대와 비교해봐도 꼴찌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남도립대가 교수들의 자리 보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